자 이제 수능이 말 그대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일, 여일 남았는데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하면 많이 남고요 국어에서는 적게 남은 거는 적게 남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나머지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할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점수가 나오지 않은 이유들을 좀 찾아서 그 방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열흘 동안 문제를 한두 문제 더 푼다고 해서 점수의 변화를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 풀어왔던 방식들을 고치는 것 그렇다면 열흘도 그거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 해서 성적이 결코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열흘 동안 이제 문제를 풀긴 풀되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국어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찾고 그것을 이론이나 기본 개념서를 통해서 자꾸만 고쳐나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가 완벽히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 분명히 국어는 1교시라서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남은 기간 동안 내가 EBS를 다 못 끝냈는데 이걸 다 끝내야지 라는 그런 완벽성을 추구하지는 마시고 지금 EBS를 난 끝내지 못해도 열흘 동안 잘못된 방식을 바꾸고 나는 기본을 더 반복해서 확실하게 기본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난 풀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1교시를 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다 보지 못했는데 큰일 났네 내가 이거 풀 수 있을까? 큰일 났네 라는 불안감은 버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험장 가기 전까지도 기본의 개념을 더 충실히 해서 그 공부의 비중을 6, 70%에 두도록 하고요 30% 정도만 EBS 문제를 풀거나 기출문제를 풀거나 풀면서 내가 잘못된 원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쭉 해나갔을 때 그리고 열흘이라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것만을 다진다면 충분히 언어는 1등급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영역별로 꼭 이것만은 지켜라 그리고 수능장 가서는 꼭 이렇게 풀어라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GC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핵심이라 생각하고 이것만 지키자 이것만 지킨다면 반드시 수능에서 나는 평상시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그동안 잘 맞았다면 그 점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국어라는 과목이 모의고사와 모의고사 여러 과목들 중에서 모의고사 점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국어 영역입니다 6월 9월 여러분들 만점 받은 친구들도 수능날 3, 4등급으로 내려가는 게 국어입니다 영어 수학 다른 탐구 과목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긴장감 그러나 그 긴장감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열흘 동안 원리로 다지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욕심내지 않고 나는 철저하게 원리대로 접근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원한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원리를 토대로 꼭 언어 만점 받으시고 국어 만점 받으시고 원한대학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학에서 내가 한번 떠들어 볼 테니까 한번 그냥 보고 다 알겠지만 문학의 고수 아니야? 그렇지? 문학은 다 알다시피 우리가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지금 며칠 남았니? 16일 남았지만 솔직히 많이 남은 거야 이거는 난 진짜로 많이 남았다 너희를 변화시키기엔 많이 남았어 근데 점수는 내가 보지 못하겠는데 너희를 변화시키기엔 많은 시간이 남았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고 실제로 실제로 많이 남았어 그 말 뜻은 우리 지금 내가 문법은 모르겠고 문학하고 비문학 틀리는 친구들은 아직도 아마 조금은 자기 생각으로 푸는 친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남은 10매칠 2주라고 치면 2주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내가 이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이건 문학 비문학을 떠나서 그냥 그러면 아까 우리 한 친구가 질문한 것처럼 한 60-70%는 그냥 이론을 점검하는 차원인데 이론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보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한 것이 있는가 또는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지 니네 스스로 요약적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하루는 날 잡아서 현대시 한번 떠오르는 것들 있지? 뭐 현대시 어떻게 풀 건가 뭐 뭔가 나름대로 적어보는 거야 그리고 현대시 이론 파트를 쭉 보는 거야 그중에 빠진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특별히 내가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내 머릿속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거거든 정리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 그러면 이걸 1시간 반이나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그냥 30%는 문제를 풀어 근데 누누이 말했듯이 이 문제 풀이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틀리기 위해서 그냥 아 아직 내가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이때 확인은 내가 아직도 주관적으로 풀고 있는 건 뭐가 없는가 이때 주관적이라는 거의 판단은 두 가지잖아 내가 정말 질문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닌지 1. 두 번째는 체인은 원리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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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동안 해서 고칠 수만 있다면 하나의 작품 우리가 지금 문학 작품을 내가 뭐 따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하나 더 안다고 해서 뭐 맞추는 거 모른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거든 절대로 고3 때 경험해 봤을 거 아니야 그러지? 경험해 봤지? 그런 것처럼 매달리지 마라 그냥 풀 문제 있으면 푼다 그 옆에 뭐가 있든 그냥 있으면 문제 잡히면 그냥 그거 풀어 EBS 꼭 문제 읽을 필요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EBS를 풀라는 거지 아직 다 안 했으면 풀어보는데 그게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 이거 두 가지만 꼭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가 점수로 올리느냐 못 올리냐 이런 얘기지 변화해야 돼 그리고 수능 날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수능 날이 당일날 중요하지 않아 그치? 머릿속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그날 뭐하라고 눈을 감고 시험장에서 잘 본다가 아니고 야 지혜글 지문에서 지문 안에서 그 다음이 원리대로 원리 속에 지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이거대로만 해야 되겠다 그럼 요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지는 게 뭐냐면 요거 요거 두 가지를 생각하면 편해지는 게 뭐냐면 몰라도 푼다잖아 이렇게 되면 지문 안에 있는데 그 단어 찾는 건데 원리를 알고 있다면 그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용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답은 뭐해서 뭐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려워도 푸는 거지 어려워도 그렇지 어려워도 답은 푸는 거지 이게 막 피가 섞여 있는 것 같아 요즘 그치? 빨간색이 그치? 이거 그렇지 않니? 불길한 짐진도 이게 지금 계속 피가 섞여 있네요 하는 이거 안 쓰겠습니다 어려워도 봐 이게 꼭지키라잖아 이게 꼭지키라는 얘기잖아 어려워도 답을 풀 수는 있다라는 생각으로 언어는 다른 과목은 내가 모르겠어 읽을 수 있잖아 읽을 수 있지 원리 생각하면 되지 어디에 답이 있다고 얘기했지 그거 두 가지만 명심해 잘 보자가 아니야 이거 이거 지문 안에서 원리대로 요것만 꼭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학 문학은 다 알다시피 이제 니네가 나보다 더 잘하지 않아? 난 이제 못해 난 이제 난 몰라 이제 난 몰라 문학이라는 건 역시 문학이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야 지문에서 확인하지만 눈이 말하는 거 해석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아가 이게 난 가장 강조하는 바야 해석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니? 굳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든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 그래도 꼭 꼼꼼히 완벽하게 하려고 대충 뭐라는 얘기하고는 달라 내가 완벽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는 정말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예를 든다면 뭔가 시어로 해석한다고 치더라도 소설 해석한다고 치더라도 가장 기본이 앞뒤를 보는 거야 앞뒤 가장 기본이 앞뒤 문장이나 단어를 보는 거야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이거야 내가 알아서가 아니야 아까 내가 문법도 마찬가지야 문법 몰라도 보기에 주어진 거 보기에 설명된 거를 보고 거기서 추론하는 거지 내가 이 문법 현상 모르는데 동일한 현상 사례 중에서 동일한 걸 찾아내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바뀌었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 무언가를 니네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문학에서는 무조건 해석을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다 알다시피 앞뒤를 보는 것처럼 그럼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지 그 근거가 앞뒤이고 앞뒤와 더불어 핵심적인 근거를 알다시피 우리 문제 선택지 보기잖아 그럼 지금 문학이 잘 안 된다 문학이 안 된다는 건 지금 문제나 선택지 뭐 어쨌든 보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은 이거의 핵심을 못 잡는 거지 문제 선택지를 봤을 때 보기의 핵심을 못 잡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 이론이 안 돼 있다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선택지나 문제나 선택지 보기를 봤을 때 아 이게 최인원가 말한 시대현실 시대현실은 못 떠오르더라도 아 시는 부정적 현실이라는 기본을 토대로 아니 그럼 이거 기준이 뭐겠네 일일이 보기 선택지에서까지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봤을 때 기준이 아 이거 뭐 말하려고 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기준이 그러면 정답을 찾을 때 정확히 해석을 못 하더라도 기준과 관련돼 있는 게 답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쉽게 답이 들어오거든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이거 해 문제 선택지 보기 오케이? 문제 선택지 보기랑 이거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앞뒤 문학은 이 두 가지만 시든 소설이든 이 두 가지 하나 더 있다면 문학 비문학 공의 같은 거지만 특히 문학은 특히 적절하지 않은 거 나올 때 뭐라고 그래 선택지 간의 논리적인 상관성 이거 엄청난 매력이거든 내가 해석 아무 못해도 난 이거 답을 찾아오게 선택지 간의 상관성을 찾는 거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다 알잖아 두 가지 정도를 기준점으로만 잡아낸다면 그 기준으로 가지고 나머지 그러려면 두 가지 기준을 안다고 한다는 말은 역시 이론을 알아야 되는 거냐 이론을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이론을 내가 계속 시험 전날까지도 보라고 하는 얘기가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 해석이 안 된다 와도 상관이 없거든 선택지는 눈에 말하지만 지문보다 훨씬 쉬운 내용이니까 근데 그 쉬운 내용 마저도 니네가 중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지 있는 그대로 선택지 간의 상관성 적절하지 않다는 무조건 정답을 찾을 때 그렇다고 눈이 명심할 거 선택지만 보라가 아니야 선택지에서 이거야 이걸 거야 라고 한두 개 잡았으면 그걸 확인을 해야 돼 확인하는데 알성달성에 그러면 지문을 버리고 그냥 니네 선택지 좀 더 가는 거로 가면 되고 오케이?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비문학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말했듯이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선택지 중에서는 조금은 쉬운 거 그러니까 선택지 개념 자체를 니네가 모르겠다고 무조건 답에서부터 멀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것만 골라내도 답은 굉장히 허시기한 거다 쉬운 거 쉬운 것을 정답으로 다 쉬운데요 그럼 뭐 잘 알아서 해 그럼 잘 알아서 잘 볼펜을 굴리든지 주문을 외우든지 마음대로 해 그거는 그래서 이거 문학 이거 지키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시 현대시를 핵심으로 한다면 뭐가 있을까? 우리 니네가 표현과 발성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시어 어차피 현대시에서는 보기랑 시어의 의미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이게 있다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봐도 되고 상관없어 이게 핵심이니까 나머지는 이제 표현과 발상이야 특히 표현과 발상에서 니네 지금 EBS 풀 때도 좀 알쏭달쏭한 것들이 있지 내가 볼 땐 이거 같은데 이런 거 있지 이런 건 답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표현과 발상 알쏭달쏭한 건 답이 아니다 이건 답이 아님 명확한 거 야 요거도 될 것 같고 요거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답이 아니야 오케이 누구나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요거 표현과 발상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건 문학이니까 다 아는 건 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이거 현실하고 마이너스 정서하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자가 군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플러스의 태도로 갖고 있는 거 바라두시고 고전시가는 똑같은데 고전시가 고어 눈이 말했지만 고어라든가 한자어 이런 걸 혹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긴장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 고어나 한자어 이런 것들에 밑줄 치고 의미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무조건 알다시피 현실 마이너스 현실 다 알잖아 이별하고 무욕하고 무욕은 마이너스 현실은 아니지 풍자 비판하고 셋 중에 뭘까 얘 관련된 거지 니네가 이게 고어나 한자가 어렵다고 긴장할 필요 없다 이거 전혀 의미 없다 무조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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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명심할 거는 분명히 고전은 니네가 모를까봐 뭐 주석을 준단 말이야 주석을 잘 활용해라 주석 습관적으로 딱 활용하기 주석 활용해 우리가 지금에서는 뭔가 지금 문학은 오로지 기준 속에서만 답을 찬다고 생각해야 돼 내가 어느 순간 지금 내 생각으로 풀고 있지는 않은가 나 기준 없이 지금 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떠올려야 돼 남은 14일 동안도 계속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고 푸는 거야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거랑 내가 기준을 잡고 푸는 거랑 엄청 차이가 크거든 문학은 기준을 못 잡으면 꽝입니다 풀었더라도 100% 맞출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문학이 자신 있는 친구들은 문학을 먼저 빨리 풀고 오케이 머리를 워밍업 하고 여기에 시간을 좀 줄이고 나머지를 좀 여유를 가지고 여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문학 자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간을 좀 줄여라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세 가지 머릿속에는 오로지 세 가지밖에 없어 라고 떠올리고 셋 중에 뭘까 라고 떠올리면 되잖아 그럼 지금 뭐 새로운 작품 보존 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국어 영역 공부하는 거는 범위는 없잖아 그냥 이론 보면서 이렇게 툭툭 오케이 그러나 어스랑어스랑 하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하되 내가 뭔가 되고 안 되는 걸 빨리 찾다는 거지 뭐 하나 작품을 더 알자 한 문제 더 풀자가 아니라는 뜻이야 내가 뭐 안 되는지를 찾아보고 내가 원리를 더 원리적으로 풀고 있는지 이거를 다지자는 거지 하나 한 작품을 더 풀자 한 문제를 더 풀자 한 작품을 더 알아가지고 가자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문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전시가고 우리 소설은 다 설명하고 나서 니네가 궁금한 거 질문해 이제 막 떠들러보면 궁금한 거 생기겠지 질문거리를 다 가져오라고 할 거 그랬나 평상시 없었니? 궁금한 게 언어가 껌이라서요 그치? 무슨 질문이에요 질문이 이거지 우리 산문 소설이나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은 중요한 포인트가 다 분명히 마이너스 시대 현실은 다 알지만 더 중요한 건 인물이지 인물 소설은 오로지 인물이야 인물 인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공부할 때 어떤 내가 EBS 문제를 풀었으면 그냥 인물의 관계도만 잘 그려보면 되잖아요 인물의 관계도만 이 관계도 안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도 안에서 이게 소설 문제의 전부야 그러면 습관적으로 문제를 딱 풀 때 딱 보자마자 현대 소설이든 고전 소설이든 니네가 딱 복이든 문제든 복이든 인물 문제든 줄거리든 딱 보는 순간 니네는 습관적으로 인물의 관계도가 딱 나와야 돼 좋은 편 나쁜 편 A 플러스 B 마이너스 얘네 싸우네 그럼 왜 싸우지 이게 끝이야 이게 잡혀야 이 안에서 이것만 보기나 문제를 보고 잡혔다면 사실은 짐은 크게 작품 연인하지 않아도 그 작품 계속 이 얘기일 테니까 오케이 머릿속에 다시 한 번 14일 동안 기준을 잡은 걸 가지고 당연히 기준이니까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그러나 다시 한 번 질문에서 확인은 꼭 하시오 소설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설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소설의 구성요소 소설 방식이지 방식의 1순위는 뭐라고? 소설 방식 물어보는 정답의 1순위는 시점이라며 시점 시점에 지금 지금 미리 말한다면 뭐가 주로 나가 안 나오면 3인칭이고 3인칭은 대부분 전지적이라며 전지적 특징이 나잖아 나가 나오면 대부분 1인칭이며 1인칭 주인공이라며 100%는 아니야 확인해 둘 다 특징은 뭔데 주인공의 심리가 나온단 말이야 심리는 생각 사상 마음 이런 거 나오면 되거든 이런 거 틀리면 안 될 것이고 시점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시점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가장 뻔한 답을 찾으라는 거지 뻔한 답을 시점 꼭 명심하시고 이 서술 방식도 마찬가지로 지문을 전체로 다 읽으면 좋겠지만 무조건 다 읽는 게 FM이야 다 못 읽더라도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에 관련된 힌트 에서도 니네가 어느 정도는 이 시점 같은 거 서술 방식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또 이 내용을 통해서 고전 소설이라면 또 뭐야 장르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소설의 핵심이 이거고 현대 소설은 그러면 이게 산문의 공통점이라면 우리 현대 소설에서 현대 소설은 같은 개념이 이게 지금 같은 말이지 어쨌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해 줬던 시대와 인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전개되는 특징들이 있지 핵심 내용이 있지 뼈대 이걸 좀 암기를 해둡니다 이런 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다 알잖아 전쟁 후다 그럼 전쟁에 상처를 갖고 있는 후유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오겠네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가진 사람이 자기 피해를 준 사람한테 가해자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나 결국은 이해하고 용서하네 이런 구조 툴 몇 가지 그게 100% 될 수는 없어도 그 틀을 갖고 있으면 먼저 보기나 앞부분의 주거리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틀하고 맞네 라고 봐야 돼 또 마찬가지로 체인호 이러니 100%라고 이걸 막 이것만 암기해서 어 이게 왜 틀렸네 선택지에서 바뀌어 선택지에서 바뀌어 나왔어 예를 든다면 전쟁 후의 상처인데 보니까 보기에서 전쟁 후의 상처인데 보니까 용서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그럼 이건 전쟁 후지만 후유증을 갖고 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거라고 기억해야 되는데 어 체인호 분명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밀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문학에서 보기가 나왔을 때 보기가 기준이지 체인호가 기준이 아니야 오케이 FM대로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얘는 바꿔낼 수 있는 거야 문학은 보기나 선택지가 기준이지 체인호가 기준이 아니거든 체인호는 만약에 이게 정말 있으면 체인호는 떡을 만들 때 쌀을 쌀 쌀을 가지고 쌀을 뭐 삶아서 찌고 뭐 해서 이렇게 만든다야 그러면 여기에 쌀 위에다가 뭐 팥을 얹을 수도 있고 콩가루를 묻힐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때마다 이거는 출제하는 사람이 다른 거야 체인호는 주로 주로 우리나라 떡은 팥떡이 우리나라 주로 떡이 팔 90%야 근데 갑자기 카레를 묻혔어 인도 떡이야 그럼 이 사람은 카레를 묻혀놓고 싶은 거야 그러면 출제자는 카레를 하면 카레인 거야 그러나 뼈대는 변하지 않아 이거는 이거를 응용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갖다 변화 줘야 되는데 그냥 체인호 파실했어 이 카레 틀려 여기 카레라고 말했는데 카레 틀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문학은 보기가 선택지가 기준이지 체인호가 기준이 아닌데 그 기준을 좀 더 보려고 핵심을 미리 뼈대를 가르쳐주는 거야 명심해 응용성을 좀 가지라고 응용성을 오케이 어쨌든 현대 소설에서 그거를 가지고 응용성을 좀 가지고 이 뼈대를 계속 가지고 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소설이 좀 이런 경우도 있어 우리가 현대 소설은 문제를 먼저 보면 거의 지문을 안 봐도 푸는 문제 이때 지문이란 말은 지문을 골라서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서 해당하는 부분을 골라서 푸는 게 사실은 거의 순응이야 그런데 치사하게 나오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잖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것 풀 때 일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건 어쩔 수 없어 정말로 일일이 봐야 된단 말이야 일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 푸는 방법은 일치하는 선택지를 딱 보는 순간 문제를 봤더니 일치하지 않는 것 풀어야 되는 내용이 나와 그렇다면 이거 선택지 빨리 1, 2, 3, 4, 5번 본 다음에 나머지는 지문을 완벽히 안 봐도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걸 위해서 풀 때는 이거는 정말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에 읽어나가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 빨리 찾는 거지 전체를 이해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나마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나머지는 나머지는 거의 지문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보기나 이런 힌트로 다 풀 수 있단 말이지 그거는 그 부분에 가서만 해당하는 부분만 가서 골라서 찾고 이게 혹이나 있다면 이거는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빨리 그물처럼 훅 털어서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이해가 아니라 대부분 이걸로 다 끝날 거야 수능은 모의고사와 달리 명심하십시오 우리 고전소설 또 고전설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지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말할게 고전소설도 똑같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니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걸 답으로 물어보진 않으니까 고전소설 나오면 딱 보자마자 장르 똑같아 장르를 찾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찾을 수가 있어 아 이거는 가정소설이니까 당연히 이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애정소설이니까 이거겠네 군담이니까 이거겠네라고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 장르라는 뼈대로 이거를 기준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고어나 한저나 그냥 당연히 이걸 거야 라고 추론하면서 또는 이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건 나오고 그냥 넘어가 니네가 알 수 있는 단어만 알고 그냥 넘어가 크게 상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론상 니네가 벌써 장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장르를 못 찾았다도 상관없어 장르를 못 찾았다라도 딱 보면 또 뭐야 현대설하고처럼 이거 못 찾았다 또 인물이야 소설은 인물 간의 갈등만 잘 보면 돼 갈등 관계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왜 싸우는가 이것만 소설은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찾는 거야 이것만 소설이 이거잖아 어떤 인물이냐 인물의 종류 아까 좋은 인물이냐 나쁜 인물이냐 노동자냐 지식인이냐 그럼 나머지는 뭐 현대설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잘 찾아서 14일 동안 이것만 연습해 이것만 뭘 모르겠어 이거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문학 희곡은 현대소서가 동일하게 보면 되고 EBS 희곡을 볼 때 여기 나오는 영화 드라마 대본이라든가 TV 드라마 대본 이런 거는 쳐다보지 말고 문학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EBS에 많이 올라와 있지 학교2 이런 것들이 무슨 무슨 수능으로 날고 갔니 대장금 이런 거 안 나와 그런 거 나오더라도 꼭 우리 시대 현대소설하고 시대현실이 같은 것들 있지 일제를 다루고 있는 거 독재를 다루고 있는 거 우리 선생님이 이론 보면 거기 거시기 문학종합현 이론 보면 나와 시대별로 희곡 나와 있거든 거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심으로 보라고 희곡 희곡 현대소설과 동일한 시대현실을 갖고 있는 것들 일제 전쟁 산업화 도시화 독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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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거 요런 배경을 하고 있는 거를 주로 한번 보도록 하시고 문학종합편 다 가지고 있으면 문학종합편 보면 시대별로 특징들 작가 나올 만하다 정리해놨으니까 그거를 잘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혹여 모르니까 문학종합편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들 중심으로 볼 거 풀어 볼 거라면 그리고 희곡에서는 눈이 강조했듯이 뭐가 중요하냐면 현대소라고 똑같은데 이제 희곡의 특징 중에 내용을 물어볼 때 우리가 무대 위에서 위에서 실현되는 것과 무대 밖에서 실현되는 걸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 이게 희곡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야 요거만 이게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지금 무대 밖이야 요거만 잘 찾아내면 돼 나머지 요소들 희곡의 요소들 물어본다 어려운 건 답이 아니라고 그랬고 지문에 선택지에 다 힌트가 있다고 했고 요거만 잘 찾아보면 됩니다 뭐 비문학은 뭐 비문학은 평생 가져가시죠 평생 문학은 대학교 가면 별로 할 일이 없겠지만 대학교 가면은 여러분들 종종 내가 말했듯이 다른 니네 전공과 상관없는 과목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세요 오케이 공문과 안 가더라도 문화에 관한 교양 강좌 들으면 장학권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장담해 이 문학적 논리로 접근하고 레포트 쓰고 시험을 보면 1등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장담할게 그래서 장학권 받으면 맛있는 거 좀 사고 자 비문학 어떤 일 있어도 다 맙도록 합시다 비문학은 비문학의 문제풀이의 원칙은 다 알지만 지문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 미리 말해줬잖아 지문 안에 답이 있는데 지문 어디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서론과 서론과 결론에 있는 둘 중에 어디에 있는 주제문 주제문 주제문장이 주제문장에 있는 게 답이 가장 많고 어렵다 주제 주제 어떻게 찾아요? 다 알잖아 첫 달라고 끝 달라고 해서 봤을 때 접속사가 있다면 특히 결론 접속사가 있다면 그리고 중심화재가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비문학은 뭐 거의 90%는 풀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정답을 우리가 지문 안에서 보라는 건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글을 좀 완벽하게 읽으면 좋잖아 그래서 우리 서론을 14일 동안이라도 서론만 쳐다봐 서론만 아 이제 보인다 그러면 서론은 천천히 조금 속도를 늦춰서 서론은 천천히 반드시 그래서 본론에 뭐가 전개될지를 내가 잡았는지 안 잡았다고 수능 날 계속 그것만 잡고 있으면 안 돼 그렇지? 그러나 본론 읽는 것보다는 마음을 좀 편안히 먹고 내가 서론 뼈대만 잡으면 본론은 다 읽는다 그 다음에 막 읽으라는 게 아니라 서론에서 정말 잡았으면 정말 장담하건대 이 비 이 비만 생각하면서 비와 관련된 것만 하면서 아직도 이거 안 되지? 관련된 것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봐 읽으면서 이거 군더더기네 필요 없네? 그럼 굉장히 빨리 읽어지게 되고 뼈대만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이걸 잡았으면 정말 이것만 동시에 같이 이 서론 잡은 것과 이 서론을 봤을 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장르라고 해야 되나? 장르가 아니고 뭐 영역을 해야 되나? 이게 인문 지문인지 사회 지문인지 우리 과학 기술인지 뭐 이거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잖아 예술 지문인지 그거를 적용하는 거지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A는 B인데 이게 과학 지문이다 그럼 B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상대가 소수로겠네 그것만 표시하고 가자 라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것만 선택지 중에서 찾자 이런 건 얼마나 쉬워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면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를 해서 비문하고 완벽히 이야기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야 되더라도 답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학은 가야지 대학은 올해 다 가시기 바랍니다 노랑이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십시오 그 대학이 어디든 만족할 수 있는 것도 삶에 있어서 중요한 깨우침이야 만족하고 그 대학을 키우시오 여러분이 가서 빛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고 나쁜 대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할지 모르잖아 꼭 학력으로 먹고 살 직업이 아니라면 내가 그때는 꼭 좀 이렇게 꼭 그걸 안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안 가란 말이 아니야 자기가 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야 갔을 경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살아보면 알아 차라리 학력을 중시하지 않는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게 훨씬 행복한 거라는 걸 아마 니네가 깨우칠 거야 빵집에서 빵 만드는 게 삼성에서 일하는 것보다 난 더 행복하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파리바게트 지점장이 돼서 파리바게트를 하나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진실한 마음이야 나는 정말 빵 사러 가서 여기 학력 개시해 놓았나? 주인장이 어디에 나와 있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니네는 이 말에 잘 안 믿기겠지만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삶은 난 어떻게 보면 더 불행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 무식한 게 상팔자란 말 있지? 이게 난 나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니네한테 무식하라는 얘기 아니라 정말 학력이나 이런 경쟁하고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내 세계나 내 만족에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 난 정말 니네는 이제 재수 이상까지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하면 기분 상할 수도 있겠지만 난 살아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살아봤기 조금이라도 살아봤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제일 슬픈 게 대학을 가서도 자기 대학 만족 못하고 계속 무언가의 대학을 잡고 이렇게 시험을 매년 보는 애들이 있어 매년 확실히 딱 때매치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매년 이렇게 찌쩍찌쩍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졸업할 때 학점도 안 좋고 결국 그 대학도 못 가고 어중간하게 끝나 걔네들은 삶이 정말 그래 차라리 대학 갔으면 그 대학에 만족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근데 내가 학력으로 아닌 나 다른 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더 좋다 내가 무슨 다른 대학 나왔지만 내가 빵 만드는 게 더 좋다 그럼 빵 만들고 이게 더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파리로 빵 만드는 유학을 가든지 빵 만들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뭐야 그 카페베네 이런 걸 뛰어넘지 말라는 게 없잖아 카페베네 같은 거 우리나라 거지 카페베네는 그리고 브랜드를 뛰어넘을 수 있잖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뭔 얘기하다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논리가 관련성 있습니다요 왜 무언가 욕심을 내면 안 보이는지 난 대수까지 했는데 삼수까지 했는데 난 이 대학 1교시의 그 생각하는 순간 안 보여 그러면 지문이 하나 안 보이는 순간은 이제 긴장감이 오고 나머지 지문도 다 안 보여 그러면 그 1교시 신경 쓰느라 수학도 안 보여 그치? 잘 안 들어와 잊어지려고 사람일기 때문에 내가 국어를 그렇게 못 봤는데 계속 생각하면서 안 들어와 그러니까 1교시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가 한 만큼 한 만큼 객관적으로 그냥 마음을 비워서 그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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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도록이면 그래서 언어 시간에는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안 고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마킹을 해놓고 그 다음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볼까? 보지 마 차라리 자 보지 마 말했어 보지 마 내가 막 쫓겨서 막 푸는 게 아닌 이상은 다시 보지 마 다시 본다는 건 자기 생각을 가미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한 번 푼 거로 그냥 덮어 오케이? 그냥 자 검토는 얼어 무슨 검토해야지 검토 검토하지 마 그냥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비문학도 읽을 때 한 번에 빨리 읽으려는 생각 버려 천천히 난 시간 안에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겠다 마킹 딱 끝났는데 걷겠습니다 이게 딱 나오게 10분은 남아야지 그래서 검토는 한 번 해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머리에 두고 있으면 벌써 자동적으로 빨라질 거 아니야 아났지? 검토할 생각 하지 마 이게 요지야 그럼 빨리 풀게 되니까 그리고 대충 읽게 되니까 만약에 이걸 한 번 이렇게 읽었잖아 니네 심리로 얘기하는 거야 한 번 읽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니네가 읽었던 첫 번째와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도 똑같은 얘기 반복 왜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은 들어 애초에 읽을 때 천천히 내가 시간을 비문하고 6분인 6분을 정해 미리 남은 2주 동안 뭘 정하냐면 내가 전체 이게 시간 안에 다 풀려면 내가 약한 과학 지문은 몇 분 배정하고 이건 한 번 스스로 짜봐 과학 기술을 내가 약해서 한 7, 8분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정해 그럼 나머지 문학에서 시간 줄이고 뭐 해가지고 과학 기술 지문은 7, 8분 읽으면서 천천히 느끼지 마 그냥 이게 FM 속도인 거야 이게 한 번에 천천히 남들 빨리 풀라고 상관없어 난 여기에 7, 8분 전체로 봤을 때 다 시간 안에 끝내면 되는 거지 얘가 7, 8분 걸렸다고 점수 더 깎냐 아니잖아 이걸 조절하란 말이야 조절하란 말이야 그래서 천천히 읽었을 때 한 번에 제대로 볼 때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내가 A는 B라고 했을 때 B만 생각하라고 한다고 푹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 읽어가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읽으면서 이거는 B와 살려 상관없으니까 읽지만 상관없다고 내 모습이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여기 봤더니 어 드디어 B와 가려있는 게 있어 그러면 천천히 강약 어 그래 밑줄 치면서 그래 이거야 이거야 하고 또 다시 다른 거 할 때는 좀 속도를 빨리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무시하고 푹 읽는 거 아니잖아 중냐고 안 중냐고 알면서 읽어가면서도 이건 군대도 오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서 한 번에 난 빨리 읽으란 말 안 한다 천천히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좀 제발 여기 나오잖아 서론도 천천히지만 천천히 읽고 강약을 조절하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입문 지문은 입문 지문은 입문하고 솔직히 말하면 예술 지문은 잘 모르겠으면 주제 주제 첫 단락이나 마지막 단락 첫 단락도 잘 안 보인다 관심 끄고 마지막 단락에 그냥 주제와 관련된 것들만 답을 찾아 무조건 그리고 다른 문제도 주제와 관련된 거와 주제는 찾을 수 있잖아 마지막 단락에서 접속사 A는 B는 찾을 수 있잖아 이해를 안 하더라도 A는 B A는 B 접속사 A는 B 이거와 관련된 거 이거 관련된 거 오케이? A는 B 반대로 우리 설명문 과학이나 기술이나 경제 이런 것들은 본론이 중요해 본론 서론에서 본론에 뭘 말할 걸 말하겠지만 본론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 본론에서 우리는 다 알다시피 본론의 핵심을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설명문의 과학에서도 어떤 작용을 한다는데 그 작용의 핵심이 원리가 뭐냐 이걸 잡아내야 되잖아 핵심 근데 이거 핵심을 이해가 아니고 다 뭐 그냥 상대적 서술어로 정리만 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돼 있어 그냥 오케이 일치하지 않는 거 찾더라도 본론의 핵심과 관련된 것 중에 상대적 서술어 이거 못 찾는 거 이거를 우리 정말 실전에서 이렇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도 이제 체인호가 파이널에 문제마다 정답의 위치를 좀 말해줬잖아 그래서 정답을 찾더라도 꼭 정답의 위치를 한번 떠올려보고 정답의 위치 어디에는 어디 주제는 어디 문장의 의미는 어디 전제는 어디 이런 식으로 중심화제 표제와 부제의 문제에서 위치는 어디 이런 식으로 정답의 위치도 한번 꼭 떠올려보시고 무조건 자신의 주관적으로 푸는 건 없다고 했어 우리가 문학이 보기랑 줄거리랑 이런 것들이 기준이라면 우리 비문학은 서론과 결론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문학은 말 그대로 서론과 결론에 나오는 A는 B가 기준 이걸로 역시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정답의 기준으로 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찾는 방법은 일단은 선택지 중에서 중심화제가 들어가 있는 것 붙어보는 것 그게 100% 답이 아니고 요거부터 중심화제가 포함된 선택지 붙어보는 것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비문학 그리고 분명히 말했듯이 자신 없는 거는 자신 없는 지문 나중에 하라고 했고 이거 지켜 평생 연습해 나는 수능날 어떤 지문을 나중에 풀까 미리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시험지 나왔다고 그 순서로 막 푸는 것이 아니라 딱 받자마자 다 검토를 해 어느 걸 먼저 풀 것인지 내가 옛날에 수능 학력고사 보고 그럴 때 한 방식이야 국어는 나름대로 좀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진 않았고 수학 수학이 관건이에요 수학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는 경시대 문제 수준이 나와가지고 일본 경시대 이런 수준이었고 평균이 우리는 보통 20점대가 평균이었거든 학력고사가 수학 문제를 딱 보자마자 나는 하는 게 뭐냐면 한 25문제가 있으면 딱 보고 내가 먼저 풀 문제 순서로 딱 해 딱 봐서 내가 모를 것 같은 문제를 제일 나중에 배치를 하고 먼저 풀 수 있는 것만 표시를 해놔 이렇게 순서를 하고 점수배점이 1번이다 풀 수 있는 거야 점수배점 1번 높은 거 그걸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놓고 그때는 이제 사심을 비우고 그냥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푸면 못 쓴다는 생각으로 해보는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그럼 이제 절반은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당시 제일 자신이 있던 게 확률통계였단 말이야 확률통계가 여기 뭐지 거시기 주관식으로 이제 나온 거지 10점짜리가 우리 총 5문제인데 10점짜리가 3개나 나온 게 확률통계야 애들 거의 쥐약인 거야 확률통계가 제일 약한데 확률통계가 3문제야 난 주관식 먼저 어 이게 자신이 그거 먼저 푸는 거지 3문제 풀어놓으니까 안심이 되잖아 주관식 3개나 풀었으니까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풀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편안함으로 푸는 거야 자기 기존에 있는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우왕장마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만점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먼저 딱 정해놓고 미리 연습해서 국어도 내가 자신이 딱 보자마자 자신의 질문을 먼저 표시해놓고 아는 거 일단 엑스 쳐놓고 그걸 제일 나중에 가서 풀고 편안함으로 풀고는 되거든 근데 그거 잡느라고 나머지도 계속 머릿속에 나머지 풀어야 되는데 이상하면 안 되거든 나머지 다 풀어놓고 편안함으로 풀든 못 풀든 그럴수록 자신 없는 건 나중에 자신 없는 것일수록 더 더 모아 더 객관적으로 더 지문에서 더 객관적으로 더 지문의 동의어만 에이 모르겠어 여기 이게 이 단어 있네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더 동의어만 찾아서 더 객관적으로 오케이 비교급이야 비교급 더 비교급 세상급은 아니고 비교급 자신 없는 지문을 분명히 나중에 하라고 했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 없거나 또 뭐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어려워 탁 막혔어 나 평상시 입문 지문 자신 있는데 오늘 이거 탁 막힌 거야 그럼 더 긴장감이 오거든 넘어가 너네가 평상시 입문이 너희가 평상시 자신이 있다고 수능 날에도 자신이 있어야 되는 보장은 없거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인과관계 성립이 안 됐으니까 평상시 그거 잘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 수능 날 인과관계 없어 인과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문 잘했는데 왜 내가 입문을 왜 내가 지금 안 풀어 이거 못 풀면 나머지 못 풀겠어 이게 아니고 입문은 못 풀더라도 그날 과하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입문 빨리 넘어가 약했으면 분명히 말했어 안 읽히는 거 뭐라고 안 읽히는 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 평상시 자신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야 이건 내가 이거는 잘하는 건데 이걸 내가 한번 풀어라고 매달리지 말라고 넘어가시라고 제발 제발 부탁해 넘어가세요 넘어가다 넘어가다는 이거 뭐야 합성어야 파생어야 어? 합성어야 넘다와 가다 통사적 합성어야 비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적이야 왜? 앞에 어미 어 연결음이 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어미야 이거 연결음이는 대등적이지 넘다도 있고 가다도 있어 대등적 연결음이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 생활에서 문법을 일상화하라는 거야 넘어가 제발 부탁해 넘어가 그리고 다 푸고 나서 다시 와 다시 그럼 다른 거 풀면서 머리에 돌아서 그 대신 다시 와서 볼 때는 니네가 안 읽힌 거는 서론이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시 볼 때는 내가 이걸 이해하겠다 이런 생각 말고 나 서론을 다시 완벽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어차피 버린다는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론을 제대로 잡아보겠다 안 보이면 그냥 원리 있잖아 A는 B 이런 거 찾으면 되잖아 마지막 첫 번째 단락 다시 와서 볼 때는 서론을 제대로 보기 해야 서론을 제대로 보는 거야 서론을 오케이 이거 명심해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무조건 무조건 정답의 이게 정답이지 않냐는 분명히 지문 속에 여러분이 선택한 지문의 핵심어 핵심어가 꼭 아니어도 선택지의 서술부 선택지를 일일이 다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택지 중에서도 서술에 서술에 속하는 부분 이것이 동의어 관계가 있는지만 꼭 찾아 하나 더 한다면 비문학은 보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3점짜리잖아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이 보기 비문학에서의 보기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라 읽어는 보지만 이것 속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는 지문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다 그래서 두 가지 봤더니 지문이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개 이상 화제형이 나온다면 이때 보기는 둘 중 하나를 담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보기를 봐야 되고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는 지 봤더니 두 개 이상 화제가 아니야 그냥 이게 아니야 하나의 주제밖에 없어 하나의 내용밖에 없어 이럴 때 보기는 사실상 안 봐도 크게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이 보기 내용도 이 지문의 핵심 주제와 같은 거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다면 서론 딱 보자마자 두 개 이상 화제가 아니면 보기는 사실상 무시해도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럼 보기 상관없이 일리상사 부분 중에서 이끌가 일치하지 않는 거 주제와 일치하지 않는 거 찾아내면 된다 일치하는 거 주제 여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비문학 문학은 문제를 정확히 먼저 꼼꼼히 선대시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비문학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법 우리 좀 전에 했지만 화법 화법은 한국 사람이면 이거 지금 맞춰야 되는 거 아니니? 대화 이거 하는 건데 이거 모르면 화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친구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화법은 비문학과 같은 거야 지문 내용 화법 좀 더 얘기해 볼게 그러면 주의할 것만 우리 문법 문법은 남은 14일 동안 어쨌든 문법 개념인데 그것도 기본 개념 정도는 익히시고 이거는 내가 다른 건 EBS 풀이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거는 EBS 문제를 가지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진 안 나와 그런데 영역은 똑같아 여기 나올 만한 영역이 다 나와 있어 EBS는 문법 문제는 EBS가 괜찮습니다 나올 만한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꼭 EBS로 연습해 주시고 하나 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말했듯이 문법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보기 보기에 주어진 사례들의 특성 여러 사례가 나왔다면 그 사례들의 공통점 또는 보기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러면 설명 충실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문법은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거를 토대로 이거와 동일한 선택지를 찾아내는 거야 몰라도 찾는다야 포기하지 말아야 포기하지 말아 그리고 눈이 말했지만 문법에서 선택지 중에서 문법의 선택지 중에서 니네가 굉장히 좀 낯선 용어라든가 어떠한 문법적인 지식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적 지식을 안다라는 알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선택지는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해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보기와 상관없이 선택지 나왔는데 그게 이런 내가 모르는 용어인데 여기에 보기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다 라는 거는 그런 걸 답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니네가 모를 때는 오케이 되도록이면 문법도 지문에 주어진 개념 안에서 그것이 답일 것이다 그걸 잘못 얘기한 게 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지 이게 전제되어 있는 것은 답일 확률이 적다라고 좀 생각하면 됩니다 100%는 아니겠지 안 풀리면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제거해 낼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법은 지금 우리가 의문론도 골고루 다 나오니까 의문론은 알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의문의 변화 현상이잖아 자음동화 모음동화 등등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품사론 형태에서부터 품사 특히 품사하고 뭐 구분해야 돼? 문장 성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품사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이 우리 문장 성분 우리 품사에서도 조사랑 어미 헷갈리지 않으면 되고 조사 어미만 알아도 문법의 절반 이상 알 수 있는 거지 여기 문장 성분 뿐만 아니라 뭐 문장론에서는 통사론에서는 많지 너무 많지 거시기 높임 또 뭐가 있니? 피동사동 또 문장홍 중의성 그래 뭐 너만의 생각은 알겠지 뭐 단적어도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 우리 거시기 나머지 이제 화형론인데 이건 뭐 누구나 다 맞을 수 있는 대화의 얘기니까 다 맞을 수 있는 얘기고 맞춤법 표준 저기 표준법 표준발음 있지 맞춤법하고 표준 표준발음 이런 거 그 다음에 화법 은 정말 대화를 잘하면 되는데 이거 화법은 화법도 마찬가지야 이거 독서하고 동일하게 비문학하고 동일하게 풀어 자기 생각을 감히 하지 말라고 대화했다고 이 사람이 어떤 뭐 이거 아니 생각 넣지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주어진 지문 대화 지문 소설처럼 그러니까 어떤 대화의 의미를 물어보든 뭘 물어보든 이건 뭐야 앞뒤를 보라는 거야 앞뒤 니네 생각이 아니고 앞뒤 주제 이 대화의 전체 주제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답이 아니라는 거지 대화에 필요한 뭐 호칭 문제라든가 또는 뭐가 있을까 주로 호칭이지 대화할 때 또 여러 가지 그 화법의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내용과 정답은 무조건 내용과 내용의 일치 여부라고 생각해라 이게 답이고 나머지 화법만의 어떠한 특수한 용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 일치 여부로 답을 찾는 거지 니네가 이 특수용어를 알아서 거기에 맞는 걸 찾느냐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합법 합법은 뭐 이것처럼 하면 돼 장문은 우리 원리 장문이 뭐 개판이 돼가지고 지금 좀 아쉽습니다 장문이 개판이 됐어 다들 글 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설과 시인을 빼고는 여러분 분야에서 여러분이 가신 가지고 여러분 분야를 띄워두고 있다면 다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쓰고 채인한테 배웠는데 약간 기본은 돼 있겠지 오케이? 기본은 특히 노술을 들은 사람들은 대학교 가보면 엄청난 효과를 볼 거야 장담할게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가 뭐냐면 고등학 우리 지금 논술하지 말라고 하잖아 나라에서 근데 대학교 가자마자 바로 주로 하는 일이 뭐야 레포트 쓰고 시험지 주관식으로 보고 전부 다 글쓰기야 어떤 과든 간에 근데 그 글쓰기를 하지 말래 논술을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한 애들은 대학 가면 레포트 쓰거나 발표하거나 시험 문제 다 시험을 쓸 때 쉽거든 비포용주로 가득 쓰여 내는 거니까 그게 아닌 애들이 이제 어려운 거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 레포트 보면 양은 채웠지만 교수들이 보기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논술 안 한 친구들은 학교하고 나면 꼭 논술을 보고 왜 대학교에서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글쓰기를 꼭 보시고 합니다 어쨌든 글쓰기의 기본이 장문인데 이제 수능 장문이 나오면서 형식적인 거라서 뭐 글쓰는데 도움이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겠지 우리 장문의 여섯 가지 유형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되고 내가 지금 여섯 가지 유형을 모른다? 문제가 있지 뭐 연상하기 조건에 따른 글쓰기 개요 작성하는 거 수정 자료 활용하는 방법 내용을 구체화하는 거 어떻게 구체화하는가 고쳐쓰기 마지막 다 썼으면 이건 뭐 거의 문법화태에 속하는 거지 이 여섯 가지 이론을 내가 알고 푸는지 모르고 푸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꼭 이거는 풀어가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지문에 또 충실하면 되는 거지만 이건 기본적인 이런 글쓰기의 원리를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 원리를 토대로 그냥 무식하게 막 풀지는 마라 이게 장문까지 조심해 보기 나쁜 입장 입장